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키웨스트의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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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확장성과 성능 등 몇 가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처리, 속도, 확장성 등의 도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조각투자는 작은 금액으로도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 자산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각투자를 활용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뮤지카우, 서울옥션 블루 등이 있습니다. 뮤지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 심지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뮤지카우는 저작권 자체를 나눈 것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일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합쳐도 저작권 한계 권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구명사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좋은 저작권을 굳이 남들과 나눌 이유도 없고 수익 창출 모델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옥션 블루 소투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작품을 분할한 다음 공동구매에 참여한 만큼의 지분을 상품 소유로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의 제도권 편입 원칙을 발표하고 이어서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형 토큰, 증권화된 토큰으로 불리는 STO는 토큰증권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비방안에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임으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초기 가상 디지털 자산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법적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금융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분야이며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에 관심이 있다면 증권형 토큰을 이해하고 투자하기 전에 해당 규제 및 법률에 대한 이해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회입법 지원, 칼럼기구, 블록체인 등 경제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